다음 이쪽과 저쪽을 보호하려는 선한 마음 보호하려는 너의 마음과 달리 단절하려는 사람들 배려라는 포장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려 혼자만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 예쁜 대문을 만들면 어떨까 공간은 존중되고 예쁜 대문으로 꽃을 주고받으면 좋겠어 보호하려는 너의 가치도 빛이 나고 예쁜 대문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움이 되기를 내일도 감바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내일도 감바와 함께 여행을 떠나 내일도 감바와 함께 여행을 떠나 썬게 돼 한글자막 by 자막 by 자막 by 자막 by 정자